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삼촌의 위대한 영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영어는 위대한 작가들의 위대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100%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경험이고 뜻밖의 기회입니다.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하고 노벨문학상 후보에 31번이나 올랐던 위대한 시인 로벌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월, 화, 수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 연 4th stanza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부터 3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하겠습니다. 길 두 개가 노란색 숲에서 갈라졌습니다. 두 길 모두 갈 수 없으니 아쉽네요. 홀로 여행하는 중이라 오래 서 있다가 길 한 개가 덤불 아래로 굽어지는 곳까지 최대한 멀리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쁜만큼 바르게 보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풀도 많고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했으니 아마도 더 좋은 선택이라 주장했겠지요. 물론 그런 얘기라면 그 길을 지나갔었을 흔적에 두 길 모두 거의 똑같이 닳긴 했지만요.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 다 똑같이 사람의 발걸음에 검게 변하지 않은 나뭇잎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 길은 다른 나를 위해 킵 해뒀어요. 하지만 길이 길로 어찌 이어지는지 알고 있기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연이 나옵니다. 이제 사연에 한번 마디를 나눠보겠습니다. 마디를 표시했으니 이번에는 리듬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영어에서는 약간 약간 이런 아이엠 패턴의 리듬이 있고 강약 강약 이런 트로키 패턴의 리듬이 있는데 저는 아이엠 패턴의 리듬은 파랑색으로 그리고 트로키 패턴의 리듬은 빨강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리듬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영시에서 마디를 나누고 리듬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모아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듬을 표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이 로버트 프러스트의 로드나 테이큰 사연을 저랑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낭송하실 때는 강세 표시한 부분을 조금 과장되게 그리고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낭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잘 따라 하셨으면 이번에는 조금 빨리 그리고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번 같이 다시 낭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화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시를 낭송하시면 영어에 자연스럽고 고유한 발음, 억양이나 리듬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사연의 경우는 문장 구조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일련에서 나왔던 부분도 반복되고 있고 해석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뜻만 통하는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나는 한숨 쉬며 이 일을 말하네요. 이렇게 될 테고요. 다음 행입니다.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지금부터 멀고 먼 시간 어딘가 somewhere 어딘가에서 자 그 다음 두 행입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에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그것이 모든 변화,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로버트 프러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 1년부터 사연까지 모두 감상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학 작품에 빠져 여러 차례 낭송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1년부터 사연까지 시 전체를 영어로 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속도 과장되지 않은 리듬으로 낭송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낭송 후에 영상도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내일은 제가 공을 많이 들인 나름 문학성 있는 우리말 번역 시가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 낭송 들어갑니다. 2루부터 입구가 2루쭈가 정렬해집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도 못 가고 2루쭈가 Laboratory로 체력이 도착하지 않으며 2루쭈가 quite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 it well—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arned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e leads unto a,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o rows diverged in a word, and I, I took the one that'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